안녕하세요 홍비에요 오늘은 유명한 태국 음료수 모구모구를 가지고 왔어요 편의점에 있는 모구모구 종류별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부터 모구모구 복숭아 맛, 리치 맛, 닭이 맛, 파인애플 맛, 청포도 맛이에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씩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구모구 복숭아 맛부터 먹어볼게요 소스 메인 알파가ties 물을 번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고춧가루 안이 너무 좋아요 나이 1분이 더 맛있는데 마늘에 날지 않고 이제 죽을때 스스로 핫도그 오실 전 이 정도는 날리지 않는다 너랑 같이 먹으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식감이 재밌네요. 몰캉몰캉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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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